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를 위반하 위탁기업에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수탁기업의 책임질 사유 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섯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 약정서를 재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게 됩니다. 여섯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정보 제공, 연동실적의 확인, 교육 컨설팅 등의 사업을 집행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분쟁조정 대상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며 상생협력법에 따른 권한 위임 대상의 소속기관의 장이 추가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법률로 성립하게 됩니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계의 14년 수건 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서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재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력의 거래 문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